순대기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찰랑찰랑 없어 이거 봐줍어 이거 봐줍어 아 예청이었대 우리 이거 무뚝 헐킹헐크라 게나저나 지난번 이 깡냉이 가지고 왕남이시고 썰고 난 피켄 다시 나눌 거 닮은 게 미식어라 가져온 거 미식어 아이고 이제냐 혹솔 날도 더워지고 커 난 순대기 아방이 또 이거 국물 좋아하는 데 너 먹맞습냐 게나가야 마냥 고라그네 국물 맹거름 아스겟게 그나 국수만 쏟아그네 턱 이거 뭐라그네냥 드십서 이거 그거 국시야 나가 좀 좀 사뭇 좋아하는 거지만 걸라가 어떤 해먹었나 그나저나 헐쭉 몰랐나 그거 매 이거 뭐 허구허구 신고할 거 이수가 이게 국수만 턱 쏟으면 될 것을 아니 게나 고자도록 이 뭐 국수 헌문도 못 쏟아봤 수가 알먹어 확 쏟았어 이거 이사름은 미신 소나이가 어떤 정지엘 들어가 나가 왜 국수를 쏟나 순대기 어몽이 번쩍사랑이시디 아따가라 호강재운강 고만이 보미 순대기 어몽이 문제라 순대기 어몽이 순대기 어몽이 아방버릇 이치렁 다 내와주게 버릇 남신 순대기 어몽 셋다들이냐 버릇 헐쭉 몰라 아이가 아니 헐쭉 몰르믄 요새 인터넷 검색 그네냥 봐도 이런 거 한나네 그네 잘나와신디 배우고 혼자 해볼 생각하쥬 무신거라도 인형이왕으로 허여보재 순대기 어몽이 헐쭉하는 거야 걔나 무신거 있어 무신거 인터넷이고 미식어고 난 젊은 아이들 졸음에 쫓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이란 그런 소리 하지마라 형호공 인형이 이왕 거 국물 행화하시민 맹굴아 주던가 홀쏘서 무신거 어떠어? 아이고 호설리시민 이거 먹어주랜 꼬치 할꺼담부터 아이고 아이고 이사름이 미식 말을 나면 퇴화지기가 이왕 이사름아 국물 맹굴아 온거 끝까지 책임을 져서한지 개민이구만 나한테 어떤 거르는구여? 아이고 개민양 나도 막 지치매 국수 썹는거 고리쳐 죽구다 국수 썹는거 저 라면은 끓여봐시까니꺼 라면 라면 끓는거 이거 똑같아 물 깨민 형 이거 나 그냥 확 쏠믄미 돼쥬 무신게 라면은 먹어봐시까니꺼 안개 라면 구경을 해봤지만 물수 물이예 물속음에 들이쳐 보질 안에서 무슨 설렘서 지금 맵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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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고 라면도 이제꼬치 인형약으로 끓여보지도 않애 먹어만 봐 수가 그 사람이 미식 뭐 코르탕 봐도 아 순댕이 어먹이신데 와 나가 라면을 끓인단 말이여 이 노릇 양 이거 정말 유습감이죠 서방이 돈을 하영 벌어와 아니면 일을 어디 가건에 허기나 하여 각시가 호나부터 열까지 거흥 다 해주고 순댁야방이라니 아이고 1년 365일 24시간 핑핑 놀머 아이고 이거 무신 일이끌게 정신자로 이 국물로 진짜 몽곰전 해미씨냐 놈이 서방이 핑핑 놀던 말 닮으신 콧구멍으로 라디오를 듣던 말들 무사 인형이 힘을 주워가믄 씻지마라 상관 안하게 생겨 수가 야 이거 국물 뭐꼬치 고라그네 와신디 최상에 이제 국수꽂이 솔마도랫양 초마가라 샘창아리가 이수가서가 이사름이 진짜로 창아리 어미씨가 해가믄 사람을 긁기가 걔믄 이왕 말 나온 김 이래왕 이거로서 썹는 걸 고리처를 보던가 걔믄 어떤 해봐 아이고 고리처 주래라는 것도 어솔 솔솔 곱기라도 어지만은 응 그걸 또 무사 나신디 물어 밤신고 아이고 그런 들어보조나민 저 갈매기다방가 걔네 현냥이 꽝 그 신양이 꽝 아 그기가 그냥 어저게 그기 요자기보단 멸치국물 내야 걔네 막 국수머랑 순데기아방이 그 뭐검성기게 하이간 안테나라 동네 안테나 그건 또 어떤가 알아서? 난 와이파이라 와이파이 아하하 아이고 나 다 알아 다 알아 다 순데기아방 가는길 나가봐 왜 몰라 다 알아 다 알아 아이고 막 국수솔 현양들이 싸라 신양들이 싸라 뭐 아이고 잘돌먹어 멸치국물 딸린거 나그네 나가라 그 말 막 부찌멍 사람오장 긁지마랑 그 무슨 뭐 무사 말을 자꾸 부찌멍 갑자기 또 그 말은 무사고라면서 그러니까 나신디 솔무는 거 고리처 주래라 하지마라 그 갈매기다방에 턱 져나요 야 들아 이게 이거 어떤 수 없는거니 아이고 들어보려나 하이간 이 천러신 여칭들 그 똘 닮은 아이들한테 전화해 나가 이걸 어떤 수 없는걸 어떻게 물어보나 이 여칭이 정말로 아이고 어쨌든 난 몰로 크다 원 알아그네 이거 자시든가 말든가 이거 없어 아이고 이 국물냥 듬삭하고 폐지근하고 여름이 이 홍그릇 딱 들이쌤니 맛좋은거 아이고 이검심 개혁이냐 국물만 들이쌤게 이거 몽땅하진가 다 가지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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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자 큰거 폐지근한거 아이고 아이고 많은 방법 아이고 아이고 비하여 아이고